에이아이를 써끈해가지고... 어 나 다쳤다! DBS 와 너무 좋은데? 나 이거 무조건 쓸 것 같은데 나는? 머리부터 백끝까지 보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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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가 생겼냐면 전술 가방이랑 생겼어 이것도 똑같이 약간 주무기 2에다가 놓고 응급용 가방이랑 비슷한 건데 이것저것 보관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약간 스코프인데? 거리를 알 수 있는 스코프? 1km의 적과 드롤리의 하얀색 마커 생성 약간 합법적 ESP라고 들었는데 이게 직사각형 영역이 존재하면 그 안에 적이나 드롤리 속은 빨간색 마커 생성? 약간 이게 있으면은 약간 저기 표시된다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근데 파밍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멀리 가서 파밍 좀 하고 봅시다 아 너무 멀리 가면 또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? 그렇다면 포칭키로 포칭키로 갔는데 막 한 팀 있는 거 아냐? 쨍! 한 보라는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고 바로 도망치려면 차도 한 대 썼으면 좋겠는데 뭔 말인지 알지? 얘네랑 싸우다가 저 오토해 보인다 항상 나갈.. 나갈 그거를 만들어 놓고 3토바이긴 한데 주먹이 내리는지 본 다음에 참을 시작 망원격 날고 거리를 재울 수 있는 스쿱부터 일단 봐 보면 알잖아 에헤이 여러분 그냥 봐 이제 나도 찾으려고 보면 되잖아 뭐 설명부터 들려가지고 아 어차피 보면은 아는데 왜 이거를 맞아 안 맞아 응? 아 방금 들은 거 같은데 방금 들은 거 같은데 방금 좀 더 해야겠다 뭐야? 봇이야 사람이 너 봇 같으니? 땅 좀 있까? 아 봇이다 아 놀래? 아 근데 진짜 딱 옛날 어린 시절은 약간 이런 사람 많았겠지 재밌다 안 무서워 학교 같은데 있으려라 내가 파밍을 잘 못하는 거야 포칭키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학교나 나 좀 언니를 찾았다 아 아 이거 무기를 무기에다 끼는 게 아니야 나도 무기에 무기에 끼는 사벼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우와 그냥 망원격이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뜬다나 오 신기하다 아하하하하 가보자 저기 가서 살짝 대보면은 아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하다 너무 뭔가 특이하게 생겼어 오? 아 이렇게 하얗게 방금 입혔어? 끝이야 이게? 아 아 이런 식으로 오 아니 근데 좋네 근데 총을 포기하고 쓰기에는 하하하하 7초 ESP라고 하는데 이거 쓸까? 하하하하 과연 응 맞아 처음에는 좀 신기해가지고 나처럼 오 이런 거 생겼어 그 뒤에는 그냥 저기 어디 있는 레이저 사이트처럼 그렇게 쓸 거 같긴 한데 아 근데 잘 안 보인다 그치?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 신기하다 하하하하 아 내가 좀 찾아주기 쉽겠다 이거 핀 찍어주면은 아 근데 이거 좀 SR이랑 DMR이랑 같이 쓰면은 아 근데 이거 좀 그게 뭔가 근데 신기하다 이런 게 실제로도 있어? 하하하하 하하 엄마야 깜짝이야 야 너 땜에 걸렸잖아 그 바보좌식 와아 내가 잠시 한 번 썰려고 했는데 아 내 오토바이 하하하하 여기 올라오는데? 어머나 나이스 헐 내내 불타고 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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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리얼 인성 인성이 못 좋겠네 시합 단 때 이렇게 따야겠네 그러면 약간 그걸 노린거네 스쿼드할때 시야병 이게 팀문한테 4명이 다 보이면 대박이겠다 표시된게 어 여기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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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ESP인데 뭐야 이거 아 그런가 아 전술 가방에다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전술 가방을 못 먹어봐가지고 헐렀어 얘 딱 나왔었네 헉 헉 차람이다 안녕 보스페치 뭐가 있었네 나도 있다 이 제식아 와 너 발소리 한번도 안내고있었어 역시 피고분 가총이야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너 대답한 거 아니야? 전술 가방은 우리 팀 중에 누가 먹었으면 죽여서 먹어야겠다 아니 이렇게 좀 신제품 개발하면 너도나 다만 써볼 수 있게 젠율을 좀 풀어놔야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젠율 한 판당 한 개 나오게 해가지고 히히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퇴습을 누가 하냐고 퇴습이 이렇게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사람인가? 삼변사 혹시 가방 못 놨어? 지금?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온다고? 정말 기대도 안한 여기서 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총 쏘다가 판처를 여기 깨면은 우와 판처들 우와 이거 진짜 세련네 이거 완전 진짜 왕가방이네 그냥 캐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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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뛰는 거 귀엽다 디벨스도 하나 놓는가? 그러면 이걸 올려놓고 DBS에다가 장전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넣어놓고 딱 넣어놓으면 대박 우와 님들 나 이거 DMR이랑 판처랑 DBS까지 넣어놨어 이거 또 뭐 들어가지? 여기 드론이랑 응급으로 키트랑 다 들어가면은 응급으로 가방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? 자전거도 들어간다고? 진짜 다 들어가네?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얘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싸줄걸 소리 아 내가 몇몇 펴준동안 싸줄걸 나 도와주러 왔는데 죽었다 AR 사건 해가지고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지원 요청 DBS 연막이 없는데 아 AR 다시 꺼내놨어 아 이거 뭐 너무 동시랍다 연막 없었나 알지 개소리 아 이게 안죽어? 안죽어? 기절한다네 아 얘 잡았구나 하나 붙어있었네 내 머리에 하나 지원 요청 뭐 자꾸 뭐가 필요하다는거야 빨리 지원 요청 아 우리 팀 밤이 하고 있어 내가 맞아야겠다 와 너무 좋은데? 나 이거 무조건 쓸거 같은데 나는? 왜냐면 난 DMR SR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난 샷건도 잘 써가지고 난 이거 쓰면 진짜 무적이다 뭔 말인지 알지? 내가 좀 좋다는거지 SR도 갖고싶다 이런식으로 판첩퍼스 딱 넣고 어구도 딱 아야야야 아아 아따 아하하하 아 판첩 누가 이렇게 잘 썼는데 깜짝이야 와 왔다 어 나이스 왜 어시 같듯이? 아 얘가 한 명 더 잡아줬구나 헉 2대2다 너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가 깜짝이야 왜 저래 아 왼쪽 공성도 무섭고 너가 왼쪽 한 명 잡아줘 내가 한 명 잡을게 보신척 한 명 저 두 명 여기 있나? DBS 가지고 어디갔지? 얘가 아니였어? 사람이었냐? 아하하하하하 GG 그치, 우와 님도 좋네? 이거 조금 더 같이하게 해봐갔네 치킨 먹여주니까 같이하게 해봐갔네 말 한마디 안해놓고 이 자식 자식imentos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낙하 들면은? 나 어떻게든 합성해 주겠지? 나 어떻게든 합성해 주겠지?